처리할게요 내가 테라두로 처리할게 어때? 아... 구발 조져봐 에이스 제트바면 돼 5분만 싸우고 쉬면 돼요 5분만 싸워봐 4분만 싸움 이거 그냥 가스분은 안되지마 어 구투했네 구투를 했네 이러면은 막을 수 있어 구투를? 구레어 하려다보네 일단 썸끈 안해도 되거든? 링 3시도 띄워봐 피해 많이 줄거 같은데? 3시 구레어 아니면은 상대가 둘 다 70% 60%라 이런거면은 위탈을 갈거라 아마 갈거거든요 올링하진 않을거야 전쟁이 좋은 친구들이라 썸끈 안하고 가도 돼 어차피 상대는 무조건 헬프가거든 이거 좀 욕심인데 이 친구들 이거 어 3가다 털어봐요 형 털만하다 저거는 선내어네 역시 선내어자 깨고 에 살려서 집에 가요 다 집에 가고 성큰 하나봐봐 형 형 이제 집에 있어 집에 계속 있으면 돼 그냥 던지하자 형 집에 있어야 돼 집에서 계속 모아봐 집에 들어와 있어 내가 시도하면 같이 가요 아 오 림소봉 형 스포어 미리 하나 해나 아 성 먼저 하자 어 스포어 하나 성큰 하나 플레이어 스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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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왜 하하 좌우 뺏더레이어 스포어 자 1돈 털어볼게 자 2돈 털어볼게 많이 살았다잉 쇼프게 됐네 쇼프게 됐네 나한테 안온다고? 링마 모아봐 오가 다 죽겠는데 두 번 쭉은 내가 살려줄게 콜랭킹 되어있거든? 이쪽으로 내가 해보고싶게 이 여자다? 폐기 보소? 형 탈 수 있지? 이 막내 혹시? 안돼 도와줄게 아! 죽었네 죽었네 형 쉬고있어 내가 할게 좀 쉬다와 안돼 뭐지? 아 여기 개맞네 여기 왜 이렇게 많았지 근데? 좀 빡센데 이러면? 아 알겠지 나 왜 이렇게 많았지? 네 아 아 네 아 아 아 I read you. I read you, sir. I read you, sir. I dig. This is on your turn. Transment coordinates. Roger. Transment coordinates. Go ahead. Go ahead. Give me some issue. Transment coordinates. Go ahead. Reporting in. Reporting in. Roger. Attack formation. Vector locked in. Coordinates received. Roger. Coordinates received. Roger. Vector locked in. Roger. Vector locked in. Standing back. Coordinates received. Coordinates received. Yes, sir. Transment coordinates. Standing back. Orders received. Standing back. Roger. Roger. Vector locked in. Attack formation. Roger. Attention. Walkway complete. Attack formation. Transment coordina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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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ans Ent quant. Go. In. What? Like. 한 명. What? 빨리 있는데? 너무 짧힌데 레이스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아? 레이스 가야겠다 레이스하기가 좀 짜증나는데? 아 나 수리할러 갈라 그랬는데 좀 성답하네 원래 수리할 생각이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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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전 파이팅 포즈 진정해 얘들아 얘네 히드라로 나 담글려나 봐 이거 아무리 봐도 나 담글 생각인데 어 안 담궈죠 나 담글 수 있을 것 같아 히드라네 히드라면 안 나가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방어 히드라 많이 하거든 사람이 지는 이유는 하나야 기어 나가서 그래 집에 있으면 좀 해 상대가 더 짜증날걸 집에 있으면 지금 잠시 잊어버려 자 레어 갔나요? 야 레어는 아직도 안갔어 이친구들 어 와봐 와봐 랜드가 있지랑 이르디드 있지랑 오오 미사일 펼치기 오오 야 상대중 잔재중 좀 부리는데 어 좀 할 줄 안다 그래도 저게 2대이정 호놓고 빼는 거거든 미사일을 나 센터 멀티 마켓 방금 상기는 좀 멋있었다 동방에서는 고기 드문 스킬인데 아니 몰래 밟티 있어? 생각한 멀티더만 먹을 거야 캠힛 아 근데 이러면은 게임 좀 많이 말리죠 이제 아 근데 다섯이형 원외 처리하라 할걸 그랬네 스포닝풀을 깨가지고